여수시 아름다운 가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보따리를 전했습니다. 현장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14일 여수 막마 경기장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열고 이웃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뵙고 세배와 덕담도 나누면서 선물을 드리는 행사로 19년째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나눔보따리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준비한 2천만 원과 여수시 기업, 단체, 개인이 기부한 2,200여만 원으로 화장지, 라면, 김치, 건어물 세트, 세제 등 8종의 생필품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여수시 소외계층 150세대를 찾아가 나눔보따리를 전달했고 여수 아름다운 가게는 남은 기부금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10개 기관에 전해 개면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